누가 저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잘못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시비가 붙었는데 그것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었는지 왜 시비가 붙었는지 저는 혼자 술을 먹고 있었고요. 마탠 아가씨가 마탠 안 드는데 또 아가씨 때 욕을 하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하려니까 저한테 대무숭이 좋더라고요.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세네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그냥 넘을 때리고 갈등을 되게 폭탄을 했거든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지 너무 어려움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